좋습니다. 아 야스오 싫은데? 야스오면 이거는 케인을 꺼낼 수밖에 없는데요. 카이사 너무 안좋은데? 어? 뭐야? 바로 좋네? 세월이 날릴 것 같아서 전면도 피해본건데 멍컴이 나네 그냥? 좋습니다. 빼야겠다 이거. 하지말자. 라가스도 약한게 아니라서. 이러면 좀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까비. 좀 천천히 하지 리신. 근데 오히려 좋아. 대학골드. 젠크스가 좀 컸죠? 라가스 미드. 좀 가져야겠는데? 아 까비. 좀 답답하긴 했지. 아 에바. 아니 이게 안좋네? 그나마 다행이다. 아펠리오스한테 안 들어가서. 아펠리오스한테 안 들어가서. 게임이 나가리 됐는데요 그냥? 내가 그냥 저기 갔어야 됐나? 어? 아 근데 죽었네. 오케이. 아깝다. 할 방법이 있을까 내가?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어 이거는. 어 좋은데요? 오케이. 이거까지? 너 노플이잖아. 크라가스야. 좋습니다. 아니 바론까지. 잠깐. 어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요? 좋아요. 이런거. 일단 0부터 칠게요. 더는. 제니스. 어 그래도 아펠 잘 무너진다. 좋은데? 아 이게 안 돼? 아 이게 안 돼? 이건 자동거 같죠? 돈 못차긴 하거든요. 그래도. 그래도. 좋습니다. 다행이다. 아무래도 다행이다. 이 정도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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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재앙인데요? 저거 못 잡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겠다 너무 쎄 저거 아펠 안 온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펠 물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1층이네 아니 아펠 딜이 수고하셨습니다 AP? 쏘레이피 몰아주자 이러면 트타를 해야겠구만 사일러스라 사일러스 상대로 트타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갑시다 하지 말자 아 아 다행이다 두 대 맞았으면 진짜 큰일 났음 어어? 토네임 어 에라 모르겠다 어? 뭐야 카딕스 뭐야 카딕스 여기있네 여기서 기완? 어? 아 다행이다 자 그냥 레오나야 그래 킬 줄게 너한테 레오나한테 죽는게 맞아 왜냐? 사일러스가 5호기기 때문에 안 왔네 잠잠 반중 뭐야 으챠 불맛 오 네이스 일단 결과는 좋아 다행이다 에코가 알아서 해줄거 같기도 하고 저는 내려가죠 알아서 잡지 그거 못잡는거 아니지 가줘야겠다 으챠 좋아져요 좋아져 자 빠르게 잡고 제대로 갑시다 따일 미약이나 에코님 바텀으로 텔포 오케이 그럼 내가 미드를 밀게 어 이게 맞아 자 폭탄을 쓰지 않는 이유 라인이 왔을 때 딱 쓰기 위해 그쵸? 그런식으로 그럼 라인까지 지우면서 한번 더 밀 수가 있겠죠 어 와 저거 너무 아까운데 근데? 다 죽었네? 아비 아비 채팅을 한번 쳐주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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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그래 죽어야지 이거는 어떻게 살라고 카이사야 공도 아껴주면서 먹어주면 좋겠죠 절대 못살지 유령무이 먼저 갈지 나버리 먼저 갈지 모르겠네 와 다행이다 굿 어 정보 지금 카이사 구급기 없음 그렇다는거는 W가 맞지 않아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스펠에 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가면 잡을 수 있죠 이런거 뭐죠 이런식으로 잡아주면 굉장히 좋다 타이사 기분이 나쁘겠죠 참 네이스 와 그냥 게임 터졌네 뭐야 뭐 유령무이 가는 이유가 있나요 유령무이 가면 셉니다 정말 단순하게 야 유령무이 좋아 트타한테 진짜 좋아서 트타한테 진짜 좋아서 어 날타 오케이 힐 날 뻔 죽은거안 죽었네 다비 어우야 뭐야 이거 왜이렇게 된 아 카이타르 밀걸 아깝다 그랬으면 사라질텐데 한정이 이렇게 되냐 어어 아니 흐허허헣 그게 앞으로 대쉬를 좀 창의적으로 썼는데? 어? 뭐야? 필수했다 상대 와드 받고 평탄 썼으면 잡았나? 아깝네 어? 네이스? 오히려 좋아 야 이거 바로 먹자 오 그렇지 가보자 가보자 결거를 해보자 야 이건 가야겠네 나도 인코스로 싹 돌면서 점프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너가 어쩔 건데 어렵 자 그리고 카이사 오기 때문에 W 피할 준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카이사가 오기 때문에 어? 이거 나 위험한가? 와 뭐야 펜정 미쳤다 나이스 좋았다 딱 하나 어? 뭐야? 아 이게 안돼? 잠깐만 펜 나는데? 카이팅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치 점프로 들어가주면서 사이드 워스 봐주면서 가버려 점프로 풀기화 시켜주면서 좋아 그치 꺼져 굿 어 재밌다 틸스타나 뭐야? 게임 끝났는데? 보임? 아니 이게 이렇게 끝나네? 억제기를 밀어놔 가지고 바로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엠 뿐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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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